미래 전사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야망, 퓨처포스 워리어를 아시나요? 보병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와는 달리 보병은 항상 전장에서 소모품과 같은 처지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기병부터 공격 헬기까지 죽이겠다는 에이지로 가득한 무기가 판치는 전장에서 보병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각종 갑옷을 껴야봤지만 이것도 총알을 막지 못하자 그냥 내다 버리고 철무만 쓴 채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가 두고두고 후회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나오는데요. 단 한 번의 폭발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핵폭탄은 그 어떤 무기도 장난감으로 만드는 세상을 파괴할 무기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9년 미국의 잡지인 라이프에 미 육군의 미래보병 컨셉이 실리게 되는데요. 뭔가 엑스트라같이 생긴 이 미래보병의 중점은 다름 아닌 핵전쟁에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방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당시로선 최선이었던 각종 장비를 갖춘 건데요. 적외선 망원경과 조준경, 헬멧 라디오와 마이크, 나일론 방탄조끼, 참호 돌파용 폭약, 그리고 점프벨트라는 요상한 걸 갖췄습니다. 설마 점프팩은 아니겠죠? 아무튼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고조된 미소냉전은 전면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염두에 뒀던 만큼 마냥 말도 안 되는 컨셉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1959년의 미래보병은 참호 돌파용 폭약을 지고 다니는데요. 미군은 전면 핵전쟁 이후에는 1차 대전 같은 참호전이 벌어질 거라 예상한 거겠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공군이나 해군으로 결판을 내지 못해서 1,2차 대전 같은 전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전쟁이라면 공군과 해군은 고사하고 전차조차 참호 속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면 전자기 펄수와 열, 그리고 충격파로 망가지겠죠.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막을 내릴 때까지 전면 핵전쟁은 벌어지지 않았고 지구는 방사능 황무지가 되는 엔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보병의 생존율입니다. 현대 미군의 보병장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꿀릴 게 없는 수준이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군이나 미군이나 비슷했는데요.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모가디슈 전투를 겪은 미군은 시가전에서 보병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시작으로 각종 보병장비를 개발해서 보급한 미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데요. 바로 미래 보병을 만들자는 거였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급속도로 발전한 분야가 다름 아닌 IT 기술인데요. 벽돌 같은 핸드폰부터 스마트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되짚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미군도 이 점에 주목해서 네트워크 중심전이란 교리를 보병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네트워크 중심전이란 병사부터 장군까지 탄탄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싸운다는 교리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에임핵이나 맵핵을 켜고 한다는 거죠. 이런 미군은 모가디슈 전투 전부터 사이프라는 보병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보병이 컴퓨터와 배터리를 짊어지고 장거리 통신으로 군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는 지금 봐도 꽤 그럴싸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바로 전자광학 바이저라 불리는 품목인데요. 굉장히 투박하게 생긴 전자광학 바이저는 현대의 증강현실 고글의 조상쯤 되는 녀석입니다. 1992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지아주에서 현장 테스트를 거친 사이프는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품목 대부분이 시제품에서 그쳤는데요. 하지만 사이프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이프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지만 모가디슈 전투 이후인 1994년 미군은 랜드 워리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제너럴 다이네믹스 등의 유명한 방산업체들이 참여한 랜드 워리어는 사이프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보병에게까지 네트워크 중심전을 적용하는 게 목표였죠. 이런 랜드 워리어는 더욱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퓨처포스 워리어와 통합되는데요. 랜드 워리어로 미래 보병의 기틀을 잡으면 퓨처포스 워리어로 완성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랜드 워리어가 보병에게까지 네트워크 중심전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면 퓨처포스 워리어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본 미국다운 프로젝트입니다. GPS, 무전기, 네트워크 단말기 등이 포함된 헬멧, 심박수,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는 센서, 1,000분의 1초만에 단단해지는 액체 방탄복, 웨어러블 로봇 등으로 구성된 슈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미군은 우선 OFW라는 시제품을 선보이는데요. 여기서 시제품을 만든 업체가 바로 크라이라는 보병 장비의 혁신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OFW는 전에 본 적 없는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긴 했지만, 예상과 달리 랜드 워리어가 더 주목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29개의 랜드 워리어 세트가 이라크에 배치되었는데요. 실제로 써보니 4.5kg이나 나가는 중량도 문제지만, 배터리가 가장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컴퓨터가 작동해야 의미 있는 랜드 워리어는 오래가는 배터리가 필수적이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배터리는 생각보다 오래 못 가죠. 그렇다면 OFW는 실패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록 OFW는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OFW를 만들어본 크라이는 그 경험을 토대로 멀티캠, 컴뱃셔츠, 플레이트 캐리어 등을 선보였고, 이는 보병 장비의 혁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OFW가 없었다면 지금의 크라이도 없을 뿐더러, 많은 군인은 여전히 전투복에 엑스반도나 차고 다녔겠죠. 한편 실전에서 중량과 배터리 문제가 노출되었음에도, 계속 쓰이던 랜드 워리어는 2010년 6월부터 넷 워리어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넷은 네트워크의 준말이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명예훈장을 받은 로버트 비넷중이의 이름을 딴 것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요? 미국 장교 후보 학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입니다. 중대를 이끌고 일본군과 싸워 명예훈장을 받은 넷은,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학사학위를 따고 리더십과 의무를 주제로 자주 강연했는데요. 이런 넷의 이름을 물려받은 넷 워리어는 2011년 봄에 처음 선보여졌습니다. 하지만 4.5kg이나 나가는 중량은 여전해서 미군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는데요. 장병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온 미군은 그냥 이걸 단말기로 써버리기로 정합니다. 덕분에 무게가 1.4kg 미만으로 줄어든 넷 워리어는 휴대용 무전기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군 네트워크에 접속해 앱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죠. 이렇게 랜드 워리어에서 벗어난 넷 워리어는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아군을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표시하고 통역기가 방원과 소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네트워크 연결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대역폭이 제한된 탓에 앱이 짜증날 정도로 느렸죠. 넷 워리어를 써본 장병들은 이거 쓰다간 다 죽겠다라며 자신의 스마트폰과 넷 워리어를 비교했는데요. 이에 미군은 2012년 중반까지 모토로라 아트릭스를 넷 워리어의 단말기로 썼지만, 저해상도 화면이 너무 밝고 배터리 수명이 짧다는 무시못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단말기로 쓸 스마트폰을 삼성 제품으로 바꾸는데요. 2013년 7월 갤럭시 노트2를 넷 워리어에 쓰기로 정한 미군은 개당 700달러라는 시가로 사들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단말기를 따로 개발하면 예산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미군은 여러 문제에도 스마트폰을 밀고 가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노트2를 그대로 쓰진 않아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기능이 제거되고, 미 국가 안보국이 승인한 소프트웨어만 설치되죠. 넷 워리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퓨처포스 워리어를 위한 사전 단계인 만큼 차세대 USB 허브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조준, 거리 측정, 야간 투시, 열화상, 생체 인식, 드론 등 미래에 쓸 다양한 기능을 연결하기 위한 차세대 USB 허브는 무선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현재 넷 워리어를 시험하고 있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는데요. 넷 워리어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군용차에서 넷 워리어를 무선 충전하고 자동으로 데이터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넷 워리어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퓨처포스 워리어도 가까워지는데요. 미군은 탈로스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전투복을 도입하려 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증강현실 고그린 아이바스를 개발하는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앞으로 넷 워리어를 넘어 퓨처포스 워리어까지 완성되면 미군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것 같습니다. 전 장병을 캡틴 아메리카로 만들겠다는 퓨처포스 워리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